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입니다! 네 저희 템페스트, 이번 앨범 템페스트 보여지는 폭풍 시리즈의 마지막이자 템페스트의 오늘을 고스란 듯한 앨범인데요. 저희 템페스트만의 극복, 발전, 그리고 성장서사를 정말 열심히 담아내었고요. 또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뚫고 이제 폭풍 속으로 돌진했던 템페스트가 이제는 폭풍을 타고 끝없이 항해하는 그런 스토리를 담았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 템페스트는 아픔과 성장통을 겪기도 하지만 고민과 시련을 극복하고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만의 그런 능동적인 모습을 담아내었습니다. 네 항상 작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꼭 너의 이야기를 썼으면 좋겠다 말씀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저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싶어서 열심히 작사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루씨의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했다. 작사 작업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처음 제가 라이트하우스 곡 데모 버전을 들었을 때 뭔가 저를 많이 위로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이 위로를 이 곡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에게 혹은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되게 감사하게도 BUK라는 수록곡의 작사 이름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우리 아이분들에게 제가 직접 쓴 가사로 제가 직접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 라는 마음이 우선 컸고요.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목소리로 테레스트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마음과 목소리 함께 부르고 싶어서 이번 작사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앨범 활동을 계속하면서 언젠가는 제가 직접 쓴 가사가 앨범에 실렸다, 실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 앨범에 실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무 챌린지는 약간 등대 반짝반짝이 나는 등대입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등대 찾아보기 반짝반짝이 나는 빛 잡고 땡기고 등대 된다. 여기까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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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한 번만 그럼 같이 해볼까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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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셨어요. 저 한빈씨 덕분에 뚝딱이 탈출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뚝딱이. 빛나게 해주셔서 일단 감사한 한빈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앨범은 라이트하우스를 포함해 총 4곡이 포함되어 있는 곡인데요. 첫 번째 라이트하우스는 희망과 미래를 담아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은 곡입니다. 또 두 번째 수록곡 배연은 나도 모르게 지나쳐간 순간들을 후회하며 다시 한번 찾아올 기회에 대한 희망을 담은 노래고요. 세 번째 수록곡 비오케이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 이즈리스닝의 곡으로 루, 혁, 페레시가 작사에 참여한 곡입니다. 마지막 수록곡 슬로우 모션은 사랑에 빠진 남자가 천천히 영화처럼 사랑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보여주는 가사를 담은 곡으로 템페스트의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슬로우 모션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차에 있을 때나 샤워할 때 중독성이 있어서 자주 들어서 제일 좋습니다. 또 저희가 두 번째 수록곡 배워도 이번 춥게이스 무대를 통해 보여 드릴 수 있는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들이랑 아이분들이랑 같이 인연을 함께 했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템페스트 음악을 널리 널리 알려드리고 또 같이 듣고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힘든 순간은 분명히 있을 테지만 성장 중에 있어야지 좀 더 템페스트가 멋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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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저희가 이제 저희 힘든 보다 무엇보다 아이분들이 걱정하시는 마음이 컸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열심히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템페스트의 항해는 끊임없이 더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다양한 곳에서 그리고 많은 분들을 찾아뵐 테니까 템페스트의 음악과 퍼포먼스 사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부담이 없었다면 거짓말인 것 같은데요. 저희 역시 똘똘 뭉쳐서 부족함 없이 우리 아이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게 집중하고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대로 또 보답할 수 있는 템페스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애착이 갔던 이유는요. 이번 앨범이 저희 폭풍 시리즈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앨범이거든요. 저희가 템페스트를 폭풍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어떻게 하면 더 단단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품고 앓을 수 있는 그룹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테레가 말했던 것 같이 성장통도 많이 느끼고 멤버들끼리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고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앨범을 만들어 나갈 때 멤버들끼리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눈 것 같고 그리고 더 단합하고 팀워크를 많이 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앨범을 만드는 과정이 저는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웠고 그 시간이 행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폭풍 같은 템페스트의 템페스트 보여즈 앨범이 너무나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얻고 싶은 수식어는 샤프돌인데요. 샤프한 비주얼이 돋보이는 템페스트라는 뜻인데 특히 이번에는 청량은 베이스로 가되 또 멤버들의 성숙미 그리고 성장한 모습을 담았기 때문에 그런 샤프한 모습이 돋고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샤프돌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섭이 형이 말했던 것처럼 청량도 어울리고 약간 섹시한 분인데 청량 섹시! 뭐든지 다 잘 어울리는 아이돌 이런 수식어는 좀 갖고 싶습니다. 또 이 성장통을 읽어내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첫 번째 질문부터 가끔 부탁드릴게요. 네 루입니다. 저는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릴 것처럼 많은 성장통을 겪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작년에 저희가 음악방송 1위도 하고 그리고 올해도 기분 좋은 소식! 여러 상을 받으면서 정말 첫 출발을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1위도 하고 상을 받을수록 그 책임감과 부담감이 더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대중분들에게 그리고 아이분들에게 더 좋은 음악과 무대를 선보일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문득 떠올랐던 게 앞으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지날수록 템페스트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을 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래도 끊임없이 다 같이 노력하고 다 같이 열심히 하면서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성장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저는 리더로서 팀을 많이 생각하고 더 책임감을 많이 갖고 더 열심히 하고 선보일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지금도 템페스트는 월요 회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네 바쁜 와중에도 대화를 끊임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멤버들이 그만큼 열정이 있었고 멤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템페스트를 더 똘똘 뭉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월요일 목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전작에 이어서 또 이제 유학광성 1위라는 캐거를 또 이루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4월에 또 팬콘이 있어요. 한국에서 팬콘이 열리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에 계신 아이분들께 또 강화하고 싶고 팬콘 투어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팬콘 투어를 하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슬이 템페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템페스트 단체 인사로 오늘 쇼페이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